살인 예고 공포, 대피 소동까지 이걸로 꼽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다친 것 같다, 사람들이 뛰어다닌다 이런 글들이요.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신논현역에 열차가 정차하자 승객들이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철과상, 타박상 같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서 그런 건지, 왜 신고가 이렇게 몰리고 급하게 승객들이 대피한 거예요? 일단 승객들이 갑작스럽게 동요한 경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공포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의 소동은 일단 객차 내에서 한 케이팝 아티스트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일부 팬들이 일제히 고성을 지르자 긴급한 사건이 터진 줄 오인한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신논현역 안에 난동범이 있다, 가스 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등의 신고도 접수가 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5인 신고이긴 했는데 사실 신립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온라인에서도 살인 예고기를 폭주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가나, 조금만 누가 비명을 질러도 지하철 내에서 특히 갑자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시민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는 지금 지경입니다. 일단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장난이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장난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특히 경찰도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협박, 살인 예비, 공무집행 방해 등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 모 씨는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됐고요.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에 빠져 있던 피해자 한 명이 어제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 최원종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년 전에 있었던 흉기난동 사건까지 소환을 해서 마치 요즘 벌어진 일처럼 그렇게 온라인에 퍼지고 있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 살인 협박글 이런 걸 54명이나 검거했다는 게 이렇게 지금 많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많다고 하니까 장난으로도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나 학원 물론 방학이긴 하지만 알림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갑자기 장난을 올린 글에 경찰에 잡혀가는 일도 있으니까요. 장난이 장난이 아닌 지금 상황입니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struggling 모 fuels little bit form 1 custodian 14% enza용 17% Ç Dalton 2 7 4 10 10 10 11 10 11 11 11 12 11 24 22 21 22 22 22 23 24 22 22 24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